백워터 기지는 자치령의 마사라 병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자치령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행성 전역에 걸친 맹스쿠 왕제의 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치령 군대가 백워터 기지에 마사라 병참 본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마사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병참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자치령이 일부 병력을 도시 밖으로 차출해 현재 병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주민들은 협조적인가? 백워터 기지의 주민들은 자치령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개평참 본부를 날려버리면 맹스쿠 녀석이 꽤 오랫동안 고생하겠군. 대원들을 준비시켜. 그가 일아가 됐습니다. 개평참 본부를 낸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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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